안녕하십니까 박상호입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우크라이나군이 북한제 탄약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아로쩌몹스크 그러니까 바흐무트에서 북한제 포탄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KF가 특정 우호국가로 가는 북한군용 화물을 가로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우크라이나군의 고라드 다연장 로켓이 북한제 무유도 바차치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쇼이구 러시아 국방정관이 북한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갑자기 북한이 러시아적인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공급했다는 뉴스가 나온 것입니다. 러시아 북한이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나온 깜짝 놀랄만한 뉴스입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매체 브즈길리아드가 분석을 내놨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북한 포탄이 서방세계를 동요시킨 이후 서방은 러시아 북한의 화해에서 진정한 위협을 보았다는 제목의 분석 칼럼입니다. 러시아 전문가 커뮤니티는 이를 쇼이구의 평양 방문에 대한 반응 차원에서 서구가 만들어낸 가짜뉴스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특수군사 작전을 지지해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직접 탄약을 제공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이 매체는 말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포탄을 러시아 군으로부터 탈취했을 가능성도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북한 포탄이 6월에 자뽀로즈에서 찍은 사진에서 포착됐다고는 하는데 어딘가 모르게 소스가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은 1980년대, 90년대 생산된 탄약의 품질이 신뢰할 수 없고 북한산 탄약 사용을 좋아하진 않지만 탄약 부족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게 파이낸셜 타임즈의 스토리입니다. 이에 앞서 뉴욕타임즈도 미국 정보자료를 인용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수백만발의 포탄과 미사일을 구매하고 있다고 보도한 봤습니다. 또 존 커비 미 NSC 대변인은 러시아가 탄약을 받는 대가로 평양에 식량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초 바이든 행정부는 평양이 아르처머스케 바그너 그룹에 미사일과 로켓을 공급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보냈다고 떠들어놓고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의 포탄을 공급했다는 이해하기 힘든 레토릭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와 평양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정보를 부인했습니다. 우즈글리아드는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 알렉산드르 마체고라를 인용해 북한은 준전시 상황이라 그들이 탄약이 필요한데 러시아에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쇼위구 장관의 평양 방문에 따라 기획된 내러티브라는 것입니다. 모스크바 국립대 부교수로 러시아 과학원 중국 근대 아시아 연구소 한국학센터 수석연구원 김용원도 나름의 분석을 내놨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향하는 군용 화물 선박을 가로챘다고 했는데 언제 어디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의 정보가 나타나 있지 않다고 시작했습니다. 유엔 안부리가 2009년, 2013년, 2017년, 2018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반복적으로 제재를 가했고 항공기 선박, 북한 외교관에 대한 감시가 허용됐다고 전했습니다. 김용운 연구원은 제재 이전 북한은 아프리카, 중동국가에 탄약을 판매하기는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4년 전 북한이 핵실험을 시작한 이후 외국항공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수석을 허용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 결의안에 찬성했으며 그동안 엄격하게 준수해왔다고 김용운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또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북한은 국경을 폐쇄했으며 북한에서 나간 것도 외부에서 들어온 것도 없었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위구 장관과 중국대표단은 코로나 이후 처음 있는 고위급의 방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지원받을 만큼 탄약 부족을 겪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는 특수군사작전을 수행할 충분한 병력과 무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장교전문가협의회의 회원인 플레하노프는 수요위구의 방북전에는 아무 말 없다가 잊어와서 북한에 포탄 공급서를 퍼뜨린다면서 이는 목적을 담아 맞춰진 정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이낸셜타임즈의 발표는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부문 협력에 대한 서방측 두려움의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